안녕하세요 어저께 틀교 비룡대기 철수 비가 갑자기 오는 바람에 재빨리 철수하고 이곳 탑동계곡에 왕방산에 와서 주차하고 여기서 자고 있습니다 이제 일어났고 비가 이렇게 주룩주룩 내리니까 운치가 있고 소리가 굉장히 좋네요 아찌구 여기서 잠 너무 잘 졌어요 삐딱한 곳에 주차를 했는데 우리 평탄화 이 제품 덕을 톡톡이 봤습니다 아 아 여기 여기 이렇게 이렇게 평탄한 제품이 있잖아요 이걸로 딱 설치해서 각도 맞춰 가지고 높이 조절하니까 커피 한잔 마시고 비가 와서 간단하게 요기하고 철수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잘 잤네요